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인지 터집니다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네 오늘의 엉뚱한 실험 영상은 바로바로 새로운 신영웅 오리사 죽지 않는 오리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단해지게 시프트 이거 쓰고 그 다음에 아나의 궁도 받고 한번 각 영웅 궁극기를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겐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파바바박 때려주세요 명안이 서서 그냥 가만히 때려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과연 피가 몇이 나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겐지는 오리사를 죽일 수 있을 것인가 아 피 214 남았어요 자 이번에는 리퍼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단단해지기 오 오 오 안 죽어 안 죽어 와 피 316 와 와 미쳤당 짱세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매크리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즉사 판정도 한번 봤는지 안 봐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 써주세요 자 과연 아나 궁 써주셔야죠 네 갑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아 네 크리사마 네 소울저 궁극기를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노켓은 총 두방 어 두방까지만 허락할게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같이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아 아 나사노켓은 꽤 아픈데 어 어 피가 별로 안 닿아요 180이 남았습니다 조우저 탈락 자 여러분들 잠깐 여기서 이제 주제와 어긋난 해킹이 되는지 한번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킹해보세요 자 해킹 되나요 이거 아 어 안 풀렸어 안 풀렸어 아 안 풀리고 스킬을 못 쓰는 건 당연한 건데 안 풀리네 자 궁극기로 한번 풀리나 볼게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궁극기 안풀립니다 와 이거 사기예요 손브라이킹이 안풀려요 트레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와 대박이다 이거 트레이서 데미지 궁극기 데미지 1000 아니에요? 맞나? 1000인가? 600인가? 아무튼 그렇지 않아? 와 근데 지금 체력이 285 남았어요 파라할 건데 파라 궁극기는 여기 앞에서 만든 거랑 여기 조금 뒤에서 만든 거랑 데미지가 엄청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맞을게요 네 여기서 맞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아 못 버텼어요 와 역시 가파라 자 이번에는 메인 궁극기와 좌클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게 CC기 받지도 않아가지고 안 올 것 같거든요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던져주세요 갑니다 아 안 얼어요 안옵니다 안옵니다 얼지 않치롱 안얼지롱 메이빠이 파스팅 경계 모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고고식 갑니다 오 안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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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죽은다 바스팅 파스팅 궁극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와 넋백도 안되고 자 제가 좀 더 앞에 가서 맞아볼게요 아 아프다 근데 아프다 죽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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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아 바스팅 역시 킨스팅 이번에는 위도우 메이커 헤드 데미지 한번 버틸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쏴주세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오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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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첫방이 근데 이거 쓰기 전에 맞았어 아 그래도 꽤 버티네 어 대충 위도우메이커는 이렇게 확인하고 이번에는 정크렛 확인해보도록 가겠습니다 자 정크렛이 궁술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바로 퍼뜨려주세요 갑니다 아야 아 간지러워 피 225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토르비온 포탑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기를 쓴 포탑이에요 자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들어갑니다 자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지 9일 끝날 때까지 버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좀 앞에서 맞으면 이게 더 아파지거든 아 근데 앞에서 맞으니까 좀 세다 뒤에서 맞으면 아아 토르비온 죽였어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한조 궁극기 한번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뒤에서 오케이 자 준비하시고 날려주세요 갑니다 날려주세요 네 자 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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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막아봅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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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막았어요 앞으로가서 쭉쭉 더 맞아야지 아우 시원해 우와 판조 실패 자 여러분들 리버에는 역대급 제일 센 궁극기 기바 궁극기 한번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고고시 둘 다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인지 터집니다 와 체력 400짜리가 죽지 않고 못 쳤어요 와 체력 105 남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인하르트는 뭐 궁극기 데미지가 그렇게 세지가 않으니까 막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써보세요 아 역시 안 눕네요 네 자 이번에는 로드호그 궁극기 한번 맞아볼게요 근데 로드호그 궁극기는 더 멀어져야 약해지지 않나? 카운터네요 이거 로드호그가 카운터인데? 어 어 오리사의 카운터는 로드호그네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붙여오세요 와 야 잠깐만 너무 앞에서 막으니까 아파 아파 아 어 역시 로드호그 궁극기는 앞에서 막으면 너무 아파요 윈스턴 궁극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윈스턴 궁극기는 뭐 네 그냥 쓰세요 네 아나 궁받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유 그렇지 그렇지 좌쪽으로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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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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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와 화이팅 더 세게 더 세게 아 간지럽네 간지럽습니다 윈스턴 간지러 자리야 궁극기 확인할 건데 딱히 데미지는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피시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사해주세요 와 막 움직여 막 움직여줘 막 움직여줘 막 움직여줘 오 오 좋아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시메트라 포탑 6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아 잠깐만요 아 아파 아파 잠깐만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궁 써주세요 아 아나 궁극기 끝날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아 시메트라 한 명까지는 가뿐하게 버텨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무적의 오리사 죽지 않은 오리사 아나 궁받고 시프트까지 써버리는 오리사 자 실험 영상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보다 더 재밌고 알차고 기반한 컨텐츠로 참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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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